ChatGPT와 Python을 사용해서 네이버 증권 사이트에서 거래 상위 종목의 정보를 가져오는 Python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상황 설명하기인데요. ChatGPT와 나의 역할을 설정을 할 거고요. 이렇게 하면 ChatGPT가 더 정확한 결과를 주게 됩니다. 일단 우리는 Python 기총문법 정도만 알고 있는 입문자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당신은 정말 쉽게 Python을 가르쳐주는 교사입니다. 저는 Python 기초 정문법 정도만 알고 있는 입문자 수준의 5학년 학생입니다. 지금부터 단계별로 질문하겠습니다. 각 질문에 맞춰서 답변해 주세요. 그 다음 단계는 패키지 선택하기인데요. 우리가 만들고 싶은 프로그램을 정해서 알려줄 거고요. 이 프로그램을 만들 때 사용할 만한 패키지를 선택을 할 겁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그리고 사용하기 쉬운 패키지를 한 가지만 추천을 받으려고 합니다. 웹사이트에서 거래 상위 1위 종목의 정보를 가져오는 Python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습니다. 저희는 오늘 네이버 증권 사이트에서 주식 정보를 가져올 건데요. 네이버 증권 검색을 해보시면 여기 밑에 탑 종목이 있죠. 더보기 누르시면 거래 상위 종목이 1위부터 100위까지 이런 식으로 현재가, 등락률, 여러 가지 정보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1위, 오늘 같은 경우에는 에이프로젠 바이오로직스가 나오면 되겠네요. 이게 종목명과 현재가를 가져와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링크를 복사해서 웹사이트의 주소는 이 프로그램을 만들 때 사용할 수 있는 파이썬 패키지 세 개를 장단점과 함께 소개해 주세요. 이 패키지 중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초보자가 사용하기 쉬운 패키지를 선택해 주고 그 이유를 알려주세요. 코드는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검색을 해볼게요. 이렇게 물어보면 세 가지의 패키지를 추천을 해줄 텐데 일단 뷰티풀 수프, 스크래피, 셀레늄 이렇게 추천을 해주네요. 한번 살펴보면 뷰티풀 수프 같은 경우에는 다재다능하고 사용하기 쉬운 패키지다. 근데 단점은 다른 패키지가 필요하다. 좀 속도는 느릴 수는 있다. 스크래피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에 사용할 수 있다. 학습 곡선이 가파르다는 건 조금 사용하기 어렵다는 거죠. 셀레늄은 브라우저 자동화 도구다. 사람이 하는 것처럼 따라할 수 있다. 좀 느리다. 그리고 다른 설정이 필요하다. 라고 되어 있고 초보자의 경우에는 뷰티풀 수프를 추천을 해주고 있네요. 리퀘스트라는 라이브러리를 같이 사용하면 괜찮을 거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패키지 파악하기인데요. 이 패키지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함수를 확인을 할 거고요. 이 중에 내가 사용할 만한 함수가 있는지 사용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뷰티풀 수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함수 10개를 알려주세요. 각 함수의 이름과 간략한 설명 쉽고 간단한 예시 코드를 보여주세요. 이렇게 형식을 지정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형식을 지정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자 10개를 다 추천을 해주고요. 가볍게 한번 보면 뷰티풀 수프라는 걸 써서 할 수가 있고 파인드라는 게 있네요. 이런 걸 통해서 뭔가 찾는 것 같고 find all, select, get text, get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우리가 처음 뷰티풀 수프를 접한다고 하면 지금 이렇게 나온 정보만으로는 파악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로만 보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 다음 단계는 파이썬 코드 요청하기인데요. 내가 원하는 기능을 채취피티한테 설명을 할 거고요. 파이썬 코드의 초안을 만들어 볼 겁니다. 그래서 제공받은 그 초안이 우리가 원하는 기능을 다 포함하고 있을 수도 있고 만약에 부족하다고 하면 여러 번 또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저희가 만들려고 하는 프로그램은 웹사이트에서 거래상의 1위 종목의 정보 종목명이랑 현재가를 일단 가져와 볼게요. 가져오는 파이썬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습니다. 뷰티풀 수프를 쓰기로 했으니까 뷰티풀 수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사용하기 쉬운 함수를 조합해서 최대한 간단한 코드를 작성해 주세요. 각 기능마다 주석이 달려 있어야 하며 코드에는 오류가 없어야 합니다. 저희는 초보이기 때문에 설명이 좀 자세히 달렸으면 좋겠다라고 좀 얘기를 해주는 거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각 코드 라인마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사이트에서 가져올지도 얘기를 해줘야 되고요. 저희는 네이버 증권 사이트에서 가져오기로 했었죠. 여기서 가져올 거다. 그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 채팅 뷰티가 제가 원하는 정보를 가져올 수 있도록 명확한 기준을 줘야 돼요. 만약에 기준을 주지 않고 그냥 이 사이트에서 그냥 1위 종목의 정보 종목명의 현재가를 가져와라 라고 했을 때 어떤 경우에는 제대로 우리가 원하는 정보를 가져올 수 있어요.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가져오지 못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조금 더 채팅 뷰티가 이 찾는 데 도움이 되도록 어떠한 기준을 주면 이 채팅 뷰티가 더 정확한 정보를 줄 수 있겠죠. 그래서 그 기준을 한번 찾아볼 텐데요. 자 이렇게 페이지가 있으면 지금 우리가 이 정보랑 이 정보를 가지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 정보에 대한 기준을 한번 찾아볼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크롬을 쓰고 계시다면 F12를 눌러보세요. F12를 누르시면 개발자 도구라는 게 뜨거든요. 개발자 도구가 뜨면 이 사이트가 HTML 코드로 어떻게 지금 작성이 되어 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HTML 코드 안에 우리가 그 정보를 가지고 오기 위한 기준들이 숨어 있어요. 그 기준을 우리가 직접 찾아서 채팅 뷰티한테 알려주면 되거든요. 근데 여기 지금 HTML 코드 같은 경우에는 워낙 길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일일이 찾을 수는 없고 이 왼쪽 위에 보시면 이 버튼 있죠. 이 버튼. 혹은 컨트롤 쉬프트 C를 눌러도 된다라고 하네요. 이 버튼을 누르고 우리가 가져오고 싶은 정보 지금 여기서는 제목이 있겠죠. 이런 제목들 제목을 보시면 오른쪽 화면이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죠. 여기서 클릭을 해보시면 이 엄청 많은 HTML 코드에서 이 부분이 이 제목을 가리키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HTML 코드에서 우리가 원하는 정보의 위치를 일단 찾았죠. 그래서 여기에서 기준을 찾으면 되는데 가져올 수 있는 기준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 이제 그 기준이 있는데 보통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준이 클래스, 아이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 두 가지만 일단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기서는 클래스가 있죠. 클래스 TLTLE라고 되어 있는 클래스 이름이 있습니다. 이 클래스를 한번 사용해 볼 건데 그 전에 복사를 해서 컨트롤 F를 누르시면 전체 HTML 코드에서 이 타이틀 타이틀이 아니거든요. 사실 TLTLE라고 잘 보셔야 되는데 이게 어디 어디서 쓰였나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정보만 이 클래스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 오케이. 이건 기준을 쓸 수 있는 거고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정보 외에도 너무 많은 곳에서 사용하고 있다. 라고 하면 얘를 기준으로 사용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검색을 해보면 지금 종목명에만 이 클래스 이름이 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준을 쓸 수 있겠네요. 어쨌든 우리는 종목명을 가지고 싶은 거니까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URL을 줬고 클래스도 이름을 주는 거죠. 이거다. 기준을 줬으니까 한번 요청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우리가 준 URL과 클래스 이름을 이용해서 코드를 작성을 해줍니다. 코드가 그렇게 길지는 않네요. 그리고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일단 코드 복사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한번 실행부터 먼저 해볼까요? new 명 붙여넣기 리퀘스트와 뷰티풀 수프를 설치를 해줘야 되는데요. 파일 세팅 프로젝트 인터프리터 플러스 리퀘스트부터 리퀘스트 설치를 해주시고 뷰티풀 수프 같은 경우에는 임포트할 때 이런 이름이 되어 있지만 설치할 때는 BeautifulSup4 이게 설치할 때의 이름이거든요. 이걸 설치를 해주시면 돼요. 설치가 다 됐네요. OK 누르시고 실행을 한번 해볼까요? 지금 코드는 이렇게 되어있는데 Run 해보면 지금 보니까 종목 이름들이 나오기는 하는데 종목 이름과 현재가가 지금 엄청 많이 나오죠. 아마도 이게 100개일 것 같은데 네이버 증권 거래사항이 페이지에 있는 것들을 모두 다 가져온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 종목 중에서 1위의 정보이기 때문에 이걸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끝내도 되긴 하지만 만약에 정확하게 딱 1위만 필요하다고 하면 다시 한번 TGPT한테 요청을 해줄 수 있겠죠. 일단 설명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요렇게 코드를 작성을 해줬고요. Import Request Import BeautifulSup Import 한다. 다음에 Request.get을 사용해서 웹페이지 컨텐츠를 가져온다. Response 이름 좀 뭔가 용어들이 좀 어렵죠. 개체를 만든다. 이런 클래스가 있는 모든 앵커 태그를 검색한다. 그래서 텍스트를 가져오고 이렇게 해서 공백을 제거하고 출력을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 웹크롤링을 처음 해보는 분들이라고 하면 각각이 뭘 의미하는지 잘 모를 거예요. 웹크롤링을 하려면 알아야 되는 것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정보들은 만약에 지금 그냥 웹크롤링만 하면 된다. 라고 하면 그냥 넘어가도 되고요. 이거를 좀 이해해서 뭔가 수정을 하거나 좀 더 학습을 하고 싶다. 라고 하면 채치피티한테 좀 더 물어본다든지 아니면은 유튜브나 구글에서 뷰티풀수프나 리퀘스트를 검색을 해서 또 그 배경 지식들을 따로 공부를 해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게요. 그 다음 단계는 수정하면서 완성하기인데요. 이 코드에서 모르는 부분을 물어보면서 코드를 이해할 수도 있고요. 혹은 이 코드 초안을 수정해가면서 이제 우리가 원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나가는 거죠. 우리가 처음에 원했던 것은 상위 종목 1위의 종목명과 현재가를 가져오는 거였는데 지금은 100위까지 다 가져왔죠. 그래서 이건 좀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거래상위 1위인 종목의 종목명과 현재가만 가져오도록 코드를 수정해 주세요. 이렇게 요청할 수 있겠죠. 그러면 다시 이렇게 코드를 작성해 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실행해 볼까요? 그러면 종목명 현재가를 가져오도록 코드를 수정해 주세요. 제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각 라인별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그러면 또 다시 작성을 해 주죠. 이걸 한번 실행해 보면 1위부터 10위까지 종목명과 현재가를 가져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채취피티와 파이썬을 사용해서 네이버 증권 사이트에서 거래상위 10개 종목의 정보를 가져오는 파이썬 프로그램을 만들어 봤는데요. 이 정도만 한번 해봤으면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들 예를 들면 종목 이름이랑 현재가 뿐만 아니라 시가총액을 가져올 수도 있고요. PER이나 ROE 같은 정보도 가져올 수 있겠죠. 관심 있으시면 이런 것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